1-1 어제 아쉽게 져가지고 오늘 이기고 싶었는데 오늘 또 제가 제 손으로 끝내대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푸이그가 행운의 한타로 2루까지 가가지고 아 이게 우리한테 승리의 여신이 왔구나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제 손으로 또 끝내고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쳤던 것 같아요. 어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1회에 또 투아웃 1, 2루에 계속 찬스가 걸렸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타점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조금 마음의 부담이 좀 컸었는데 또 이렇게 끝내기 안타를 쳐서 좀 마음을 덜은 것 같아요. 푸이그랑요? 기억이 안 나네요. 아마 그냥 그냥 장난친 걸 걸요. 아 장난친 것 같아요. 일단은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끝내기 칠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. 다음 주도 이제 뭐 또 좋은 경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모레인 autobusemen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